네, 산림의 가치는 한 해 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국민 1인당 200만 원이 넘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산처럼 도심지 산일수록 그 가치는 더 높습니다. 뉴스 기획 도시와 나무, 오늘은 부산의 산림 가치를 분석해봤습니다. 진재훈 기자입니다. 부산 금영산과 장산, 백양산, 황영산, 다름산. 주말이면 등산 예고로 붐비는 부산의 대표적 산들입니다. 그리고 산은 등산뿐 아니라 휴식과 휴양 등 다양한 역할을 제공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부산의 산림 휴양 기능에 값을 매겨왔습니다. 숙박과 당일 여행을 합친 1인당 평가액은 23만 8천 원. 여기에 부산 인구를 곱하자 1년 동안의 가치는 모두 8,464억 원이 도출됩니다. 가장 평가액이 높은 것은 장산과 철마산, 삼각산이며 금영산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대기를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림의 대기오염 정화 기능에 값을 매기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흡수 비용은 557억 원대. 이 과정에서 산소 발생은 2,584억 원. 한해 부산 산림의 대기 정화 기능은 모두 3,100억 원이 넘습니다. 장산이 최고 높으며 금정산과 구덕산 등 부산 도심 산들이 대부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한해 산소 발생량은 1억 4천만 명이 숨 쉴 수 있는 양에 달하는 만큼 인구가 밀질된 도심 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도심 산림의 가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을 가두고 있는 기능에 1,000억 원, 수질 정화 기능 2,300억, 토사 유출과 붕괴를 막는 기능에 2,600억 원의 값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산들을 가치로 따지면 철마산과 금정산, 장산, 삼각산, 다름산, 백양산 등으로 순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부산의 특성상 해안 지역 산이 많지만 낮게 평가돼 있어 해양 산지에 대한 숲 가꾸기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이 분절되고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의 해안 산지들이 임명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국 산림의 한 해 가치는 109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부산은 1조 4천억 원으로 적지만, 숨어있는 가치는 더 높습니다. 바로 산림 치유와 산림 경관, 야생동물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존 기능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도심 산림의 가치가 더욱 조명을 받는 상황에서 도심 산림 개발을 최소화하고 산림 면적 유지를 위한 정책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KNN 진지훈입니다.